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 오늘 빛나파라 TV 시리즈에 나왔던 해와덩으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빛나파라 TV 보셨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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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은 이가 muy 지내도 지국의 해와 전화가 왔네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다 싶었던 분들이 뒤에 신나는 것들을 들었다고 했는데 제 이름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여튼 이 노래는 다음 곡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뒤던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아까의 곡은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 노래 부모님의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 노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손톱 닫기면 마지막만 있어야만 다잡힌 흐르렁 년인들 언젠가 우리 모두 사들 따라 떠나가지만 어머니처럼 넓게만 아직 담아 있어야만 눈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양극장 오벌의 꽃잎이 가라 다생깊이 그 미루지대와 눈앞에 광어는 내 더위 이 동산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제나 우리 모두 사들 따라 떠나가지만 눈앞에 가라 언젠가 우리 모두 사들 따라 아직 담아 있어야만 눈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눈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눈앞에 조그마한 교회 눈앞에 조그마한 교회 이제 조금, 조금 미디어에서 부러지지 않나요? 카사브라운 가이냐 보셨죠? 카사브라운 가이냐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브라운 가이냐 보셨죠? 카사브라운 가이냐 보셨죠? 카사브라운 가이냐 보셨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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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